정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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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지금 켰어 사람은 이제 들어와야 돼 에이 에이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케이 여기는 연습 현장이고요 하고 있네요 어제 생일이었고요 노래는 고마워, 잘 읽고 있어 생일 축하해 바로 연습 연습 현장이에요 노래는 못 켜지만 그래도 약간 스포일러 재민이 오늘 예쁜 옷 입었고요 재민이 오늘 미스 초콜릿 그리고 그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오는 중인데 빨리 시작해야 돼가지고 오케이 코러스 코러스 유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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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유명하다 1절, 2절, 2절 해석할 2절, 2절로 할까? 네 1절, 1절 오케이, 오케이 잘 보이나? 잘 보 아, 김보스 김보스 와주셔야 보이죠 아,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어디서 보자 아, 저기서 2절 오케이, 2절은 3일 알죠? 5, 6, 7, 8 1, 2, 2, 3 1, 3, 4, 5, 6, 7, 8 8, 9, 10, 10, 10, 10, 10, 10, 10 헿벌드란드는 아 이거 포인트UP 하지 shave 1,2,4,2 woo 예스 , 불러 머리는 너무 떠올리니까 하면 편하고 원래 속도를 해도 좋아 5, 6, 7, 8, 9, 2, 2, 3, 4 1, 2, 3, 2, 4 5, 6, 7, 8, 9 5, 6, 7, 8 졸ized, 졸ized, 졸aci 졸azed, 졸있 iP articulate 졸来 다, chunky 안무 숙소였 Gospel 잘 보셨죠? ANCITY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파트 1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형들 이 메이커 위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저희는 다 저희도 잘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스!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유포가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 말은 이제 다른 유니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를 두기 해주세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우리 노래가 되게 여러분들이 춤추기에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 안무를 포인트 안무가 어디야? 포인트는? 계단축구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게 있죠? 그쵸? 핸드리, 핸드리 어때? 제가 연습 종료예요 그리고 핸드리가 날아가는 부부 있는데 거기 기대해 주세요 진짜 날아다녀요 핸드리! 그치? 예스! 슬라이드! 어, 맞아 슬라이드! 가사 맞춰서 그 좋은 동작이에요 맞아 아무튼 우리 진짜 진짜 리얼리 연습하러 가야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맞아 맞아 그리고 잠깐의 V LIVE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재민이가 이렇게 천사가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섹시? 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로 우리 갈게요 안녕 짧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다 보여줬죠 오케이 바바이 I wanna see you dance dance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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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